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죄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귀례를 지킬 지여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권재물, 곧 속권재 순량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권재의 순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지할 것이오.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최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 환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루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합니다.